안녕하십니까 체중입니다. 오늘은 그 거다이 끼리동 만들지 아마 모르겠지만 거다이 끼리동을 잡아볼까 하는데요. 음 오늘도 우리 울하우스가 고생을 좀 합니다. 네 그러면 다뤄워지는 거네요. 네 거대왕끼리동 대왕끼리동 자 시작했습니다. 대왕끼리동 네 공격 준비 하고 있군요. 조회 피카츄 10만 볼트 와 와 얘 봐라 진짜 얘가 좋네 나만 아닌데 저만 아닌데 저만 아닌데 나는 아니군요 오늘도 대왕끼리동을 잡을 수 있을까요 아 왜 내가 방울을 부셔야 돼 나? 나? 내가 거대이 믹스 양식 아 좀 기다려야 되겠네 아 부럽다 오 슈 오후 아무튼 노치 altres 아직 응 됐다 쭈 근데 지금 출전의 말이 없었어요 네 네 지금부터 다시 말 들어갑니다 일단은 아 제발 잡자 진짜 근데 여기서 거의 할 말이 거의 없어요 어 네 할 말이 없다는 말을 했군요 암튼 네 어느새 말을 별로 안하는 사이에 요게 갔어요 아 근데 하나가 지금 그 그냥 그 뭐지 기니 서포트 트레이너여가지고 그것만 빼고 다쳤네요 팡 오케이 깨졌어 어 한번만 더 먹이면 돼 한번만 더 먹여 지끈거리지 암튼 누군가가 한번만 더 먹이면 돼 오 오 이런 경우 또 네 촬영에선 또 이런 경우도 처음인데 네 저는 효과가 갱장함이니까 너 마지막 한번만 따롬어롱 따롬 자 그러면 저는 럭셔리 제발 아 제발 제발 끼리동 우리 친구하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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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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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